Studying 오버원 까만 멋있지 까만 어디지 터э Kopf 디 미 난 여기 털어야지 인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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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나? 없나? 없어 왜 없지? 없어? 없는데? 응 없어 저기 해무사? 저기 엄청 많이 떨어지네 응 저기는 왜 많이 떨어지냐 저기? 방송타서 해무사 뭐 있어? 불교인가? 그럼 한집 시작이 됐다니 3개로 시작을 하지 어? 저기다 게임 시작할 수 없다고 수사님도 끝났네 에이 거짓말 치지마 진짜? M4, Mk Mk가 좋냐? 미니가 좋냐? Mk가 탄 더 세 그럼 M4는? 아니 아니 미니는? 응? 반동을 더 잘 잡히잖아 어? Mk가 더 잘 잡히는 것 같던데? Mk가 그 회복 속도 빨라졌을걸? 버프 먹어가지고 그리고 탄 속도가 묻힌 듯이 빠르던데 보니까 그러면은 300개 남아요 10호 배달이요 이제 M24 이제 M24 M24 터져유 목을 타니 재밌는게 많네 여기 그거 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5탄 총을 쓴다 와 소드오프 완전 오랜만에 보네 소드오프는 갖고 있을만하지 딱 두발 연박총 쏴야 돼 소드오프 소드오프 재밋지 소드오프도 데미지 대박 쎘나? 어 이거 쎄 두방이던데 한방 제대로 맞춰면 한방이던데? 어? 이 맞춰나겠네? Q2 저게 소드오프 쏠린다? 응 샤관리 다 복부먹어가지고 저게 제가 다 조칠네 샤관리 그냥 파밍을 안하고 저 소드오프 쏘고 있는거야? 진짜 샤관리 한 대 맞아보면은 정신이 확 든다 그냥 현실 반영은 잘한거 같아 진짜 현실이었잖아? 샤관리 맞춰면 그 누구든 평등해 그냥 방갈죽이지 안으로 갈라져서 죽어 시체 남겼나? 안으로 갈라져서 죽어 여기 그거있다 그거 뭐냐 그거 아니 뭐 야 자기들아 정반대인데? 아 진짜 아니 그냥 반대도 아니고 정반대인데 정확하게 야 이정도면은 거의 속초와 장성인데 에이 그런거 아니야 성향인데 거의 성향인데 거의 뜨겠지 잠깐만 왜 자꾸 터트려 왜 자꾸 뭔가를 터트리는거야? 시퍼가 있어서? 누구야 터트린 사람? 눈앞에가 눈앞에 시퍼가 있기 때문에 터트리는 것일 뿐 와같이 많이 물은 물이다 왈왈소리 티비에서 안 나온다 와아 자기장 모임? 야 쓰르르 아까 계속 자기단기기 하고 있었는데 이제서 자기단기기 하고 자기장 모임은 뭐야 쏟업 한번 맞아볼래? 가져왔는데 아 아 아 아 여기까지 한번 야 여기 모든 총 다 있어 경찰서에 왕 DBS도? 저건 나 아닌데 DBS 빼고 기하디 디노? 뭐라고? 뭐라고? 오우 3배납이다 개꿀 여기 수손나봐 두 개 있다 두 개지요 두 개지요 근데 우리 차 있니? 응 여기 털었음? 1번? 여기 윗배 털었어 털었어 아 쟤 DBS 같나 포니 궁금하다는데 M24 AK K98 K K2 여기 오토바이 한 대 있는데 외곽 돌면서 차 좀 찾아올게 내가 응 아 여기 있네 포니 아 이 뭐야 아 이 뭐야 어 난 지금 비상탈출 찾고 있어 연료 있으면 여느 좀 주어져 연료가 없 여기로 못 봤어 여기도 빵빵 사투리 됐네 연료 음 아까 여기서 본거 같은데 뭐 갖다 연료 이번판 AK 써야되겠다 보정기 필요한 상 있어? 어 나와 아 죄송해요 여기 보정기 와서 뭐가... 와우... 얘들이... 나 뭐 그 보정기 하나 없다고 막... 내가 한 록 알지? 이쁜 템들이 안 뜨네. 입긋된 기준으로 혹시 DBS는 아니지? 응? 나 그거야. AK랑 스르르. 백픽 필요한 사람지. 입구 쪽에 보면은 그거 보정기 있고. 보정기 나왔다. 나이스. DBS에 보정기 달리면 개사기겠는데? 그건 좀 사기가 맞지. 보정? 보정을 할 일이 있나? 보정? 샵 보정? 벽빌 같은 게 달려야 되는 거 아니야? 그치. 그것도 좀 많이 사줬어. 가입시다. 연료통도 없어. 나 있어. 아! 불탄다! 너무 아플 것 같은데? 리무진. 리무진? 갈등? 됐어요~! lets Mangouro punto 엘리스 고! 레르트 고 연료통도 하나 먹어 놨어요 가자! 타워 있다고? 아! 문절대 달라고? 오케이 운전하니깐 내가 잘할게 보다가도 가면 우리 객사야잉? 살짝 비꼈어 이러면 여기 위에 다리 아니다 위에 다리 어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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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미니엘 보다 갈 뻔 놔 갈 뻔 갈 뻔 응? 이게 사람판을 건넌다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야? 이게 두 명의 눈치 뭐야 보덕에 사람이 없어? 아니 왜 내 앞에 사람이 가지? 슈터 누르잖아 사랑한다고 어? 폰이 뒤들어갈까? 뒤에 폰이 있었는데 눌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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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맞을 뻔 중간에 있을거야 아마 뭐해 중간에 저기 있다 아니 같이 따라 차 타고 가고 있다는거 같은데 지금은 안보이긴 하거든 차가 따라온거야? 어 돌려라 야 쫄지마 관다 오아 졸라 쏴다 졸라 쏴다 인쇄 리프트 여기로 모이자 와 이게 맞아 미친 이빨 오랜 이빨 이빨 하아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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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을거야 있을거야 왜 차 없음? 저기 차 하나 또 젠들한 자리 있잖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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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면 오토바이 이런 거 있어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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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바퀴 터뜨려 놨네 거기를?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거기 살았어 거기로 차 살려줄게 네 가자 아 오케이 완벽한 시나리오 그러면 차에다 연료 놓고 있어야 되겠다 아냐 아냐 차 못 살릴 수도 있으니까 니가 안 뒤집었으면 그게 더 완벽한 시나리오 아니야? 저기서 어떻게 뒤집는 거지? 뭐 뿌리가 있었나? 나도 납득이 안가 그치 어떻게 뒤집지? 와 죽됐다 시바 여기 있다가서 차 먹으러 가는데 아프게 차 없는거 와 차 오는거 반대로 들으니까 헷갈린다 살았어 탈 탄거 stret기 그래 언제 턴이가 있구나 저기요 저기요 이거 타고 가실래요? 여러 차 A 아 앞에 토니아가 더 있어 병행 내리고 열었니? 왜 안내렸마? 열려 열려 완료 가자 1번한테 가겠습니다 와 대박 대박 진짜 힐 힐 이... 모퉁이 지나갈 때 속도 안 줄여 아 진짜 두껍다 이거 게임이냐? 어? 아 에바지 다시 열려 없는 펀이 있네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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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관세 그리프트 아니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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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일단 들어가 쟤 혼자야 쟤 혼자야 와 뒤지겠는데 와 미친 살리러 가네 살리러 가자 우리 살리러가야 돼 야 나 소생 소생 아 야야 눌렀어 설마? 아 이미 눌렀어 눌렀어 야 자 쓰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내 맘데? 비밀리야샤 뭐aje다 했어 와 미친새끼래 저거 와 내가 먹을게 없는데? 와 이 미친놈들인데? 어? 아닌가? 프로게이머인가? 젠? 젠? 어디서 많이 들어본거 같은데 젠지야? 젠지면은 프로게이머 같은데 젠이랑 죽겠어 가자 가자 야 너 바꿔봐 바꿔봐 너... 아니 일부러 일부러 한거 같은데? 저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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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한명이라가지고 그냥 가서 살릴려고 했는데 한명이 안돼 저기다 온다 저기다 온다 보이지? 저기 바로 붙을끼야 내가 뭐 사고 저게장 안 올라오면 들어가야 돼 온다 온다 저기 온다 보이지? 여기 바로 붙을끼야 자카우 자카우 뭐야 야 미안해 타방 탈방이 다 저기다 오 자연스럽겠다 오 자연스럽겠다 오 자연스럽겠다 오 자연스럽게 벽이 도티 도티 오 상이 도티 도티 다 오차ì 도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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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3번 쪽에 있었다고? 4번 쪽에? 4번 쪽에? 내게 쏘는구만 쟤네도 와야된다 맞돈다 쟤네도 다 나와야돼 저기있어? 아냐아냐 차 밖에 있겠어 중간에 못가야돼 중간에 못가야돼 중간에 못가야돼 중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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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가야돼 허оч Siz 신 nombre 사고가고 장 손을 그려ples 장 손을 그려르시지 지은아 안녕하세요. 너랑 잘 찾아가면 된다 이제 좀 나올거야? 같이 한번 봐주라 얜 안보이네 각이 안나와 자동차 이용하면 되겠다 자동차 이용하면 되겠다 자동차 이용하면 되겠다 이게 다 김예쿰이 지원자 오토바이에서 쓰러져가지고 김예쿰 와라 너는 11시까지 해야되 돼야 안되겠다 나가야겠다 모든걸 책임지고 사퇴하겠어 사퇴하 사퇴하 가사 사퇴하 마브 성격 사할 손 깨면 될 것 같은데? 바퀴 서툴려고 한거 아냐? 정주구 떼... 아냐아냐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저기에 있는 것 같아 저 안에 여기 어디에 있는 건가요? 없어 저 정도면 여기 하나 뛰어온 여기 여기 나가야돼 왼쪽에 있다 왼쪽 저기 저기 파위 위 파위 위 파위 위 있잖아 식사 빨리 가는게 나을 것 같은데? 여긴 아이러노? 저기 사람이 있어 아 있는데네 그러네 자리잔밖에 더 있다 아까 그냥 막을게 이거 차 살려야 돼 놀러 가는게 낫겠다 위에서 쏜다 아 웬막 잘 뿌렸다 타 타 머리 안대 타 이쪽으로 4번으로 터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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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길 깎여 있다 이러면 쥐는 여기 돌에서 막을 왼쪽 있네 뒤에 한두명이 꼬락찬가보다 어 아까 견박사 안 터치 양쪽 다른 애고 저 논밭 뒤어있을 것 같은데 응 뒤에 있어 하나 있는 것 같아 하나 최소 한명이서 삼초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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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째에도 와야되니까 아 바위에서 오면 위험한데 다른 데로 간다 타올 올라가자 이거 차라리 없나보네 없나보네 와 뒷가게 없나보네 뒷가게 죽었나 죽었나보네 죽었나보네 아직까지만 없나 저 있어 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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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1평집 안에 있어 1평집 안에 있어 하나 어? 나갔나? 맞나보구나 어 안에 있었는데 방금 흰색 앞에 뺐어 왼쪽에 있다 차 뒤 차 뒤에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저 다른 팀일걸? 2대2다 석핀 쪽으로 뛰어라 석핀 자리 좋다 석핀 석핀 오 우리가 자기장 유리하다 어 그쪽에서 봐줘 앞에 바위 쪽에 있거든 연막판 핫인데 석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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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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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차 해봐 비주얼 아이C 아니야 차량 아래로 가야되는데 오? 오어어어어 마! 짬뽑니다 영킬 치킨 너무 좋은데? 영킬 치킨 없던거 뭐야? 뭐고? 길엿 때문에 그만해야겠다 뭘 그만해? 지실래?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는데? 하지만 한판 더해도 똑같을걸 아 11시까지만 하자 50시니까 막! 11시 막! 11시 야 6킬인데 피해량 173 실화냐? 그런거는 거의 약간..그거 알지? 마무리만 한 거거든? 한 대씩만 때린 느낌 약간 발라먹은거거든 거의 남이 이미 침까지 묻혀놓은거 먹은 수준이거든 근데 179에서 아까 저 수르탄이 한 100정도 들어갔을거 아니야 그니까 73에 5킬이라는거야 진짜 딱 한 대씩만 때렸나보네 맞다